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더니 어제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2배를 넘겼습니다. 추위로 실내상활이 늘고 많은 사람들 면역력이 떨어지는 12월 초에는 다시 큰 유행이 있을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. 남주현 기자입니다.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 3,248명으로 한 주 전 확진자의 2배를 넘었습니다. 일주일 전이 공휴일이라서 확진자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도 많이 는 수치입니다. 전주 대비 확진자가 는 게 닷새 연속인 만큼 증가세는 뚜렷합니다. 우려되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. 올해 유럽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가 유행하고 한두 달 뒤 우리나라도 정점을 찍는 추세가 계속됐는데 지금 이탈리아와 프랑스, 독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. 프랑스는 지난달 11일 1만 6천여 명에서 지난 11일 9만 4천여 명으로 5.7배가 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12월 초 7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마지막 접종 뒤 4개월, 감염된 뒤 6개월 뒤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 무렵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약 1,300만 명 정도는 12월까지는 방어력을 갖췄다. 3,800만 명이 방어력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을 거다. 겨울철 실내난방 등으로 밀접, 밀집, 밀폐의 산밀 환경이 늘어난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. 보건당국은 국내 우세종인 BA5와 또 다른 BA4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의 추가 개량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조만간 백신 접종에 활용해 재유행의 파고를 억제할 계획입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